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조금 아무 말도 못하고 응? 막 이럴 거 같아 그냥 아 그렇구나 지금 찍고 있는 거? 어 맞아 대박 근데 약간 오디오를 쓸 수 있으면 쓰고 아니면 일본 안 찍어도 돼? 이거 찍어도 되나? 약간 해와 갱성 이런 거 같아 해와 갱성 오빠 어렸을 때 막 서예 이런 거 했어 왜? 그거 막 시키지 않아? 이렇게? 초등학교 때 잠깐 했던 거 같아 오빠 언제 갔다고 했지? 나 중학교 1학년 끝나고? 아 진짜? 그럼 초등학교 때까지는 있었겠네? 5학년 2학기 때 왔다가 한 2년 있다가 우리 막 서예 같은 거 시켰었거든 음 맞아 맞아 막 그 럭 갈아가지고 그게 제일 재밌었어 럭 갈은 가는 거 맞아 그쵸? 지금 찍는게? 안녕하세요 뭐하는거지? 아 그냥 들어오는거 찍은거에요? 일단 제가 만든 파트는 MRI 스트럭처를 보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T1하고 DTI 관련해서 오늘은 다루고 워크샵 들으면서 이제 많이 배웠잖아요 스키조로 배우고 욕실은 배우고 NCFT도 했죠 지금까지도 하고 어제는 BIP하고 요런 것들을 하고 있는거에요 요런 것들을 실제로 우리 연구실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아 진짜 실패해야 될거 같아요 제가 번호를 반복할게요 언니 왜이렇게 반복할게요? 아 너무 신났어요 가는 길을 찍어야겠다 아 자연스럽게 해야겠다 아니 내가 오늘 아침에 병사한팔 만났거든? 아니 그러니까 오다 만났거든? 오다다? 그래가지고 하던 얘기해 봐봐 지금도 카메라 유식해 내가 카메라 켜야겠다 그러니까 어? 카메라 켠다고? 자꾸 쳐다본다고 어 인사할래? 뭐야 다 의식하네 연예인평 어 수안쌤이 제일 자연스럽다 수안쌤이 원래 새콤 연예인인거 같은데? 익숙해 아 진짜 오늘 30도까지 나간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옷 입으면서 두려웠어 그래서 오늘 옷 입으면서 두려웠어 근데 오늘 좀 춥지 않아? 어 생각보다 이제 모바일 인식할 때 자막에다 달라야겠다 여기 화장실 씹어주면 어때? 2대2화해 오늘 뭔가 맛있는 거 나와서 맛있는 거 찍히면 싶겠다 어 그러니깐 어 왜 이렇게 뭐였지? 뭐였지? 아니 왜 뭐였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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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게 나와 어떻게? 맛있습니까? 물은 없으니까 근데 그런 게 안 생기면 평생 잘 사요 아 살 수가 없으니까 아 마음이 아파 평생 평생 하고 평생 해야 되는 느낌? 어 연예인들이 그런 데잖아 여배우에게 있어서 다이어트랑 평생 안고 가야 할 평생 안고 가야 할 어? 인생이 된 거 맞아 맞아 거기 깊어있어 고양이 너 완전 예쁘게 나온다 카메라에 딱 이거 앞에 오네 뭔가 배움의 연마 팔에 동기둥이요 팔에 동기둥이요 공부하여 오우 유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설군. 이게 끝. 이걸 엔딩으로 해야겠다. 이거 닫히는 거? 이거 로봇. 끝.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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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